자 2018년도 10월 1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업투자 수익률을 공개를 하도록 할텐데요. 오늘 종합주가가 아침장애 개파락으로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개미투자자들이 투자실패를 볼 때 저희 카페에서 저희 회원님들이 대박이 났는데요. 자 주식전업투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회원님은 기쁨님입니다. 기쁨님은 이번주에만 거의 한 500만원 넘게 전업투자 수익이 터진 것 같습니다. 매일 뭐 150만원 120만원 190만원씩 이렇게 수익을 내니까 자 이 기쁨님은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회원이구요. 14만5천원 35만9천원 그 다음에 42만8천2백원 81만9백원 그 다음에 3만1천원 7만3백원 해가지고요 자 처음에 오늘장애 아침에 개파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개파락으로 떨어졌는데 붉은태양이 이 가격에서는 목숨 걸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겁이 났지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익 실현한 결과이고 지금 홀딩하고 있는 종목도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대박이 터질텐데 오늘 수익 실현한게 190만원 정도구요.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은 홀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슨 종목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갭상으로 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홀딩해라. 자 돈 버는 것 선생님이 계시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쁨님이 이번주 지난주 해서 뭐 제가 대충 얼마인지는 몰라도 거의 한 천만원 벌은 것 같아요. 이 가정주인데 오늘 장중에 저 잠깐 좀 팔고 잠깐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가구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긴 뭐 한 천만원 가까이 돈을 벌면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죠. 그래서 역시 가정주부라서 사고 싶은 가구가 있었나 봅니다. 이번주에도 뭐 계속 저희 카페에서는 정압주가가 급락장인데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한 천만원 정도 수익이 난거로 지금 대략 계산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산 것 같습니다. 기쁨님 축하하구요. 자 여기 밑에 주식전업투자 회비 안내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투자를 지금 이 저희 카페에 전업투자 하시는 분들의 90%가 다 직장인입니다. 다 직장생활 하면서 잠시 잠시 시간을 내서 매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종합주가 급락장에 연일 수익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주식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도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익